이오 테크닉스는 반도체 레이저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장비인 레이저 마커는 현재 글로벌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오 테크닉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레이저 마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마커의 장비 이익률은 약 10에서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장비에 사용하는 광원과 제어 기술을 내재화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레이저 풀 다이싱 관련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루빙 장비는 일본의 디스크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최근 특허가 만료되어 이오 테크닉스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향으로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시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전 공정에 사용하는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손상된 웨이퍼 표면을 레이저로 처리해 회복시키는 장비입니다. 어닐링 장비는 디램 및 HBM 등 미세 공정이 발전할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 시장이 커지면서 미세드릴 자외선 소스의 강점이 있어 FCBGA 및 HBM 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HBM 캐파 확대에 따른 어닐링 장비 매출 확대와 24년부터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해외 업체가 독점하던 레이저 그루빙 장비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국산화 성공하였습니다.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시장 규모는 22년 기준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24년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매출만 연간 700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매출이 해외 업체! 레이저 장비를 위한 과학자와 소녀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매출이 없는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매출이 유용합니다.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매출이 반영합니다.